안녕하십니까 상과들 토종약초입니다 오래간만에 교종볼 영상 올립니다 우리 직원들이라 그랬죠 이제 꿀 뜰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시기도 다 됐고 벌이 너무 많아서 조금 꿀을 얼마나 물어왔는지 잠깐 잠시 점검 하겠습니다 자 영상 거꾸로 한번 넣어볼까요 휴대폰을 가면서 한번 돌려 볼게요 손을 얼마큼 꿀을 물어왔는지 볼게요 저기 위에 칸에서부터 밑에 지금 오뎅꽂이 손이 굽어놓은 데까지거든요 손이 지금 발꿈치까지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내려왔네 일을 열심히 안 했네 얘네들이 아직 안 내려왔네요 옆에 칸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옆에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말벌이 요즘도 말벌이 잡고 오거든요 요 놈을 때려 잡아야 되는데 파리채를 안 갖고 왔네 손으로 때려 잡아야 될 거 같아 한 대 맞은 거 같은데 여기 스친 자리가 있어요 우리 일꾼들 직원들 얘네 어디까지 또 꿀을 물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놈들이 안 돼 있네 안 돼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요 며칠 이제 이번주에 꿀을 뜨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꿀이 지금 여기까지 차 있거든요 꿀이 올해 몇 대가 나올지 얼마큼이 나올지는 작년에 다섯 통 떴거든요 저기 다섯 대 꿀통으로 다섯 병 떴는데 워낙 귀한 꿀이다 보니까 아마 선착순으로 그냥 바로 나가더라고요 며칠내로 한번 꿀 뜨는 영상 다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원 원 원 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